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왜 그렇게 잘못할게 아니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못하겠어 진짜 나 차라리 아침 12시간 한 번 더 할게 아 여기서 예약하나 보다 여기서 티켓을 먼저 배워놓고 있고요 네 예 죄송한데 줄 끊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죠? 뭐요? 혹시 최근에 뛰다 죽은 사람? 없어요 그러면 그 동그란 거 저거랑 번지점프 허리 한 명, 다리 한 명 사장님도 많이 뛰세요? 평소에? 아침 운동이라고 운동으로 조깅을 하신다고 아침 운동으로 하신다고요? 등산 대신 번지점프를 하시구나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?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 아 예예 하하하 여기 계절이 긴게 하시지 아니요 아 아 아니 배그 총게임하다 방구석 총게임만 하다 이게 뭔 개고생이냐니까 몰라 벌칙 좀 하지 말라니까요 니가 하자 그랬잖아 니가 벌칙 맨날 벌칙도 맨날 껌들 어? 대가리 돌고 눈썹 걸고 뜯어버리고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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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니야 야 이 미친새끼야 니새끼야 니가 맨날 벌칙돼 1년패 2년패 4년패 다 한다고 대접박 귓박 다 찍고 누구로 혼자 맨날 여기가 이 사태가 온 거 아니야 똑같은 새끼야 바닥에 개새끼야 야 이 도라 야 이 도라 아 두 분에 우리 아래서 뭐 하기로 했잖아 음 야 봐 이거 그거 아냐? 뭐 성국의 나래 아냐? 말래ive 이렇게 웃겼네 Steine 심zenie 저 kami musti 저 차라리ateur 저 사람이 늘 떨잖아 비 95 calculate 형님들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LEY 여기서 academ 했되 named 호원 소 먼저 깜짝 칭찜 hasta 차 박 아니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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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음주 음주하면 못하네요 뭐 초대 저 OUT에 저우 resilient만IST 5 너의 혼두 많이 먹습니까? 우리 광동 숨 마시고 왔자 제가 몰라요 닭갈비에 해라 아яла 왜? 이분들 먼저 타는 거 아니야? 아아아아아 으쟈 먼저 타세요 오오오오 oh 표정 나오네 표정 나와 표정 나와 아 너무 떨리는데? 묻혔어? 아니 미켠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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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Month 10월달 거짓말 기절하는 사람 그런데 119가 있어요? 예 119가 있다고요? 살이 언제 이렇게 쪘지? 살이 언제 이렇게 쪘지? 얘 완전.. 얘 대형? 다 근육이잖아 어느 분 먼저 드시나요? 이 분이야 이 분 띄시는 분이 이쪽에 의자에 앉으시고요 예예 일단 촬영하시면 저 뒤쪽에 올라갈게요 이거 아파트 몇 층이에요? 잠이 뜨고 아파트 22cm 아파트 22cm 잠깐만 이상한데요 흔들리는데요? 지금 바람이 많이 부서지 이거 바람이 많이 부서지 진단이라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선생님 여기 여기 이거 뭐 어떡해 이거 야 네네 아 잠깐만 진짜로 아 잠깐만 앞으로 가야 돼 이거 발판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노란색까지 나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 아 이 놈이야 이케야 변신구라 뭐야 이케야 진짜 이거때문에 왜 이거때문에 아 아 아니요 도나가세요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아 흔들지마 흔들지마 아 나도 떨려 어 눈 감고 뛰어도 돼요? 눈 뜨고 뛰세요 아 눈 감고 뛰면 안 돼요? 어지러울 것 같은데? 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로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제발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여기 뭐 한 번만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 이때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니 진짜 못하겠어 아니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아니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아니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왜 그렇게 잘못했대 나 아니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못하겠어 진짜로 나 차라리 한 72시간 한 번 더 할게 이거 진짜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발로 까져 발로 까져 발로 까져 어떻게 하냐 어 발로 까져?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좀 대봐 나 장단한 거 아니라니까 나한테 장단한 거 야 야 야 야 야 야 장난한 거 아니라고 마이 아니 진짜 주가가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로 자리 한 잔 아니 진짜 니 형 발로 까주세요 아 조용히 꼬바나 그런 거 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그런다고 마음이 가만히 있어 알겠어? 아 진짜로 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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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하지 말라고 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진행할까요? 더 나가세요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나가세요 오른발도 나가세요 오른발도 나란히 서시고 허리 펴시고요 시선 멀리 보시고요 양팔 옆으로 들어주세요 준비되시면 준비되셨나요? 약 팔 약 옆으로 벌려주세요 준비되셨죠? 네 좋습니다 카운터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번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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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분 준비할게요 네 껴안아 할 수 있어 앉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? 어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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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발방 끝 노란 선까지 나갈 수 있어 맞아요? 네 나갈게요 아 나가지 마시고 네 아 아 나 진짜 안 될 거 같았거든? 근데 너 이때까지 살아온 거 생각나 나 진짜로 할 수 있어 나 진짜로 뛰어야 돼 와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뛰어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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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도 한 적이 없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제발 우와 미홀이네 우와 됐습니까? 어 됐어 되셨어요? 아니야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나 뒤지면 어떡해 뒤지면 유튜브에 올라가 뒤지면 내 유튜브에 올라가 뒤지면 내 유튜브에 올라올게 어 유튜브 바로 올려줄게 탑플레이드 층입니다 신청 고급시켜주세요 준비되셨어요? 됐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카운터 하겠습니다 셋 하나 고슛 고슛 개새끼야 쓰리 투 원으로 가죠 쓰리 투 원 알겠습니다 갑니다 준비되셨나요? 예 팔 들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카운터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고슛 뛰었나요? 날고 있나요 제가? 멋있게 뛰셨습니다 준비되셨죠? 네 좋습니다 카운터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던진 번진 아 최소에요 진짜 최소에요 진짜로 아 진짜 한번만 마지막 카운터 할게요 발로 까주세요 발로 까주세요 밀어주세요 진짜로 진짜 밀어주세요 혼자 뛰시는게 더 멋있어요 카운터 해드릴까요? 카운터 해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 카운터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번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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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때문 너무 고생하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나 진짜 이거 다신 무대 진짜 절대 못해 일단 제가 내려갈게요 깨발 신발 들고 와 진짜 이게 아 진짜 이게 와 진짜 말이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예예 아 국내 최고 높이예요 여기가? 아 최고 높이예요? 아 여기가 국내 아 어쩐지 진짜 너무 높더라 얘들 번지점포 이렇게 벌칙 수행했고 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 진짜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? 너 운 거 아니지 이거? 아 운 게 아니고 나 울었나요 그렇지?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많이 봐주시고 계속 수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너 존나 좋아하잖아 따랑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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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또다랑요 ê